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죠 또? 네네. 지금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깨달은 것은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사회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때 제가 조선일보 형사 고발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시키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불법으로 수령한 40억 보조금 환수시킬 때도 곁에서 의원님들 중에 김 의원 그거 안 돼 하지마 그거 괜한 짓이야 조선일보한테 공격만 받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 빠지고 내가 지금 그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받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고 당원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이고요. 오히려 힘을 얻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저희가 24만 7,077표를 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이 국민이 이렇게 고통 속에 국가가 국격이 추락하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만약에 2년 전에 제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그때 제대로 공천하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공천을 비틀고 이상한 사람을 공천주구를 했는데 그때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24만 표는 충분히 경기도에서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당원에 의한 국민에 의한 공천을 해서 필승. 경기도에서 필승을 하고 꼭 대선도 필승을 하겠다. 그게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검찰의 공격도 있고 또 족보를론이 얼마나 흠집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21대 때부터 쭉 막아왔던 제가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꼭 해서 이재명 대표도 부당한 공격 안 당하도록 지키고 또 그래서 정권교체에 이루고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8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요. 3주 남은 상황인데 그런데 제 걱정이 드는 게 지금 법사위 일정이 너무 촘촘히 있고 바쁘기 때문에 선거운동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경기도당 위원장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국회의원들,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몇 십 명이 모여서 짬짬이로 전화로 그냥 결정을 했거든요. 1번 찍을래, 2번 찍을래. 1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리당원 투표로 돌렸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80%입니다. 당원들이 선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법사위에서 국민이 시키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권리당원께 오히려 효과적인 어필이랄까요? 선거운동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법사위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란일, 특히 법사위 야당 간서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포부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각 후보들이 각자 나름대 장점, 또 비전,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위원장이 누가 나올지 저희 오마이티비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저희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께 못담할 수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민언론, 또 시민기자로 출발한 오마이뉴스가 선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선각자의 역할이 결실을 맺어서 당원중심, 당원주권의 시대,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주권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 김승원, 그리고 이걸 열게 해준 이재명 대표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효능감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꼭, 또 경기도당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